그런가 하면 이 유동규씨가 이게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이 야당에서 제기됐는데 기억하시죠 유동규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던 그 오피스텔이 정말 유동규씨가 살던 집이냐 이런 논란도 이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함께 보시죠 유동규씨가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원룸으로 오피스텔로 원룸으로 이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지난달 1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본격화 후 유동규씨의 이름이 거론되던 시점 용인의 그 원룸 짐 없이 방만 둘러보고 월세 50에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 16일에 시점을 보면 일주일 뒤에 압수수색 일주일 뒤에 입주하고 압수수색 엿새 전에 휴대전화 개통 시점과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엿새 전 휴대전화 개통하고 입주했다라는 얘기에요. 비슷한 시점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의혹이네. 그렇게 이사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 될 걸 어떻게 알아. 저부터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씨가 했던 말 중에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영학씨가 지분을 나눴다고도 했거든요. 마지막 대목. 나에게 지분이나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다. 즉 본인이 돈이나 지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내가 이 원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대목.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기자 시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사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됐던 시점에 짐 없이 방만 둘러보고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매우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 그리고 집을 알아본 시점이 거의 동일하죠. 휴대전화를 최근 한 2주 전에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이 오기 전에. 결국 집을 알아본 거다 2주 정도 전에 알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집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62억 초호와 타운하우스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유동규 씨의 뇌물과 배임 혐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임 혐의를 제가 얘기할 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 수익의 상한선을 정해놨었죠. 하지만 민간은 그 상한선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수익이 넘어가게 됐죠. 또 초과의 환수에 대한 규정도 없다 보니까 결국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는데 그 의혹이 하나 있지만 그 말고 배임의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과가 성남의 뜰인데 성남의 뜰에 이사가 3명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공급가라든지 분양가라든지 공급 방식을 다 정했던 성남의 뜰 이사회가 3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사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화천대유, 한 명은 민간 금융사에 이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간이 2명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민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에 결국은 민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 거고 이것이 결국 배임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는 건데 과연 유동규 씨가 이 구조를 만들면서 이 구조를 승인하면서 본인이 지금 받은 것은 화천대유로부터 5억 정도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5억을 받고 이 수천억의 막대한 이익을 민간에 안 겪겠느냐 이게 사실 의혹의 시작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62억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을 결국 유동규 씨가 결국 차명으로 만들어내는 천하동인 1호가라는 게 소유주가 지금 김만배 씨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소유주가 유동규 씨고 이 5억 말고도 막대한 이익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결국 이런 구조를 짠 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 검찰의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전방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좀 확실히 짚어놔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룸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던 분이고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를 했던 분이고 이분이 5억도 받았다면서요 이분이 원룸에서 짐도 없이 월세 50만 원 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에게 내가 돈을 받았다면 여기서 이루고 생활하고 있겠어요? 라고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자기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전에 공교롭게 핸드폰도 바꾸고 원래 쓰던 거는 인멸했고 그리고 지금 저 원래 살던 집에서 어찌된 이유에선지 저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압수수색 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언론에서 많은 의욕 제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욕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거론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핸드폰도 바꾸고 있던 핸드폰도 버리고 이런저런 대비들은 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의심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화천대유 김만배 씨부터 시작해서 화천동인 1호부터 7호의 주주가 됐건 대표가 됐건 이 사람들이 지금 판교의 타운하우스뿐만이 아니고 부산기장에도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만배 씨 친누나도 이제 윤석열 부친의 집도 사고 또 목동에 건물도 사고 댕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과도한 부동산 이익을 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고 이게 이사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또 그거 가지고 부동산으로 개발 이익으로 돈을 벌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전국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 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권 카르텔이 이게 법조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강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참에 이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의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이게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문제 국민들께 돌려드릴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램을 가시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비해서 언론으로 이사했을 것이다라는 개인적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